자 계속해서 이전 시간에 코틀린에서 리사이클러 어댑터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존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또 코틀린에서 일반적으로 리사이클러 어댑터 만드는 것은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형태로 많이 쓰는데 이거를 30초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유를 해드렸어요 제가 공유해드린 라이브 템플릿 코드를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일단 윈도우 기준으로는 파일의 세팅즈 화면이고요 맥에서는 지금 프리퍼런스 화면이죠 그래서 라이브 템플릿을 여기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으시면 되고 찾으시고 찾았다면 지금 코틀린이기 때문에 코틀린을 열어보시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추가가 이미 되어있지만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에다가 플러스 누른 다음에 라이브 템플릿 누르고요 저는 어댑터 ADPT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리사이클러 어댑터라고 이름을 설명을 주시고 줬고요 여기다가 제가 공유해드린 라이브 템플릿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파인을 코틀린으로 체크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리포맷 어코딩 투 스타일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이제부터는 30초 만에 짤 수 있는 단축키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거는 없애볼게요 여기다가 ADPT도 나오죠 엔터 치시고 어댑터 이름 씁니다 person-adapter 어댑터 엔터 그리고 모델 이름은 person 엔터 엔터 여기는 바인딩 이름 item person binding 엔터 그러면 여기에 layout item person 엔터 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30초 만에 리사이클러 어댑터를 만들었을 때 그때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바인드 뷰 올더나 어 그런 몇 가지 부분을 수정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아무것도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30초 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